아, 잠깐만. 등산. 그리고 이제 갔다 오는 거지. 하고 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은이 형 친구예요. 시은이. 시은이 형 친구예요. 좋아요, 구독. 내 폴로우 네 밖에 없잖아. 설렙잖아. 아 진짜? 그래, 질문할 거기로 할까? 아이가. 안녕하세요. 시간 시간 주세요. 구독했어. لي. .' 도구 말고 얇은 게. 덴탈이 너무. 여기. 여기 덴탈이지? 얇은 게. 얇은 게. 나도 알지. 서울명.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와? 다시 좌우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물리키는 거에요 이제 마스크 드리고 싶어요 어? 나와도 돼? 나와도 돼? 시니양 잘 챙겨보고 있어요 어? 시니양 잘 챙겨보고 있어요 어떻게 안 돼?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안 돼? 여기서 먹었을 때 야 나 이거 화면 돼 너무 귀엽다 맞네 땀 진짜 못해 진하게 먹었을 때 만이대 오!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홈의 친구 지수 양이에요 으하하 오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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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커피 있네. 다 가봐드리. 네. 내가 하고 싶네. 아, 배고파겠지. 학생들. 1년 내내 봐야 될 거 같아. 아니, 뭔 개소리야. 이거 계속 올리면 재미없지. 이제야. 소화시장. 조화시장. 조화시장. 밥을 다 먹었... 먹... 먹었... 먹었잖아요? 네. 홀! 오 마이 갓! 아, 잠시만.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. 매점 안 연다던데? 진짜? 그럼 어떻게 사라는 거야? 도대체 학교에서? 아 뭐야 이거? 안 나올래? 아 염색한단다 유튜브 해? 나 어디 있어? 나 어딨어? 어? 나 36.5도 오래 아니 나 알고 있었어 양푸나 올렸는데? 양푸나 올렸는데? 양푸나 올렸는데? 어 꼼짝이야 누군지 몰라 어?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왜 저래? 아 저는 산행여고를 재학중인 반전입니다 6번 김지혜입니다 뽑아주세요 반전 이거 진입품이야? 뭐야? 아 원래 이거 나랑 커플이었는데? 이것도 내보낼게 알겠지? 우리 머리 왜 이래? 그렇지 오케이 좀 시원하다 야 근데 어떻게 올라갔냐? 아 씨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? 뭐야? 야 나 해볼게 야 이거 무서워 내가 옆반인건 축복받은거야 이번엔 반대쪽으로 얘기하겠다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얘기하겠다고 자 제가 권태은을 권.. 권태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를? 안 보고 그리.. 아니 아니 여기만 안 보고.. 와 맛있어 권태 아니 여기만 여기 여기 안 보고 나가면 그린다고 와 야 이거 권태은이야 야 이거 권태은이야 안 보고 그렸는데 지금 야 나 이거 괜찮은데? 내가 그린다고 내가 그린다고 맞아 이것들이여 이거 정말 왜 그려는 거야 아니 카메라 여기까지 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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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동영역 저기는 내가 미래를 갈게 아우 나는 수업 들으러 가야겠다 야 이거 지폰 지폰 들어서 우리 가지자 이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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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씨 자유가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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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티복 아닙니다 자 씨앤 차도 안죠 아우 야 난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지금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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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믿네 열심히 하죠 청소 청소 여왕입니다 쌤쌤 부끄러워 그러면 청소 결국 열맞이 일부러 나무 안에서 뭐라 하시는 거에요? 어머 오 차가운 그쪽 なく 너무 하 아우 우리 우리 저희 오늘 수업 끝났어요 이제 4시 몇 분이죠? 4시 20 아니 13분 옷이랑 나랑 머리 색깔 차이 저희 그 보복 예쁘죠? 나도 좀 짧게 우리 님 우리 님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자기 코드 왜? 맨날 지우자 아우 저기 왜요?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30분 부터 한쪽만 빨라 한 번 왔어 잘한다 야 나 잘하지? 개 잘해 나 잘하지 나 잘하지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네 네 안녕 안녕 이거 왜 지금은 시원하지? 맞지? 지금 여기가 햇빛이 없잖아 곧 너 일주일 전부터 하잖아 그거는 제대로 하는 건 일주일 전인데 그래도 2주 전부터 약간 마음은 아파 마음은 아파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채로 이제 아 이날은 뭐하지? 이날은 뭐하지? 하면서 계획만 세우고 일주일 전부터 안녕히 계세요 선 샌새 뛰어놀고 싶은 풍경이다 저 저 샌샌샌 나 왔어 아니 시윤아 어쨌든 내 눈이 나오지 저거는 진짜 미친거야 아 아야 집에 하루종일 처박혀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마스크가 좀 아침이나 죽을 것 같았어 진짜 진식으로 빠바밤 우리 또 내일 보겠네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우리 이제 맨날 봐 네가 일찍만 나온다면 등코메이트입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